운동을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정맥류나 셀룰라이트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리 운동은 굳이 헬스장에 가거나 다른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글에서는 매일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리 운동 5가지를 소개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다리 운동 1. 스쿼트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다리 운동 중 하나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예쁘게 자리 잡을 것이며 하체 전체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더 많은 지방을 소모할 수 있게 된다. 운동 방법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선다. 이때 등은 곧게 편다. 손은 몸 앞쪽이 나 머리 옆에 둔다.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하며 몸을 천천히 낮춘다. 둔근을 아래쪽으로 내릴 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처음의 자세로 돌아온다. 10-15에 반복한다. 효과를 보려면 3세트는 해야 한다. 2. 런지 위에서 소개한 운동과 같이 하기에 좋은 다리 운동 런지. 이 운동은 균형 감각도 키워준다. 운동 방법 바르게 선다. 손은 엉덩이 혹은 그 아래에 댄다.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민다. 이때 왼쪽 뒤꿈치를 세운다. 앞쪽으로 내 링 다리에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반대편 무릎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몸을 내린다. 천천히 일어선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한다. 한 다리마다 10회씩 3세트를 반복한다. 3. 측면 운동 측면 운동은 다리 근육을 예쁘게 하고 둥근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스쿼트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이 된다. 운동 방법 자리에 서서 등을 곧게 편다. 이때 발은 모으고 손은 엉덩이에 댄다. 다리 한쪽을 옆으로 뻗는다. 이때 반대편 다리의 무릎은 약간 구부린다. 스쿼트 하는 것처럼 둥근을 더 낮추면 운동이 더 많이 된다. 다시 처음에 자세로 돌아간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한 다리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 4. 스텝박스 스텝박스 운동은 보통 헬스장이나 다른 체육관 등에서 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집에서 나무 의자나 계단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법을 소개한다. 운동 방법 퍼, 리를 펴고 바르게 선다. 이때 파란 몸 옆에 둔다. 한쪽 다리를 계단에 올리고 몸도 이 다리와 일직선이 되게 한다. 다시 처음에 자세로 돌아간다. 다른 편도 같은 방, 법으로 운동한다. 10회씩 3세트를 실시한다. 5. 사두근 수축 마지막 다리운, 동으로 사두근 수축 운동을 소개한다. 의자만 있으면 다른 운동 기구가 없어도 운동, 할 수 있는 운동법이다. 운동 방법 의자에 앉는다. 허리는 바르게 펴고 다리도 편, 안하게 놔둔다. 어깨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든다. 이때 사두근이 수축되어야 한다. 다리를 천천히 내린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다리도 운동한다. 한쪽 다리마다 10회씩 3세트 운동한다. 이제 집에서 다리 운동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앞서 소개한 운동을 해보자. 훨씬 더 예쁜 다리를만 들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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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